네, 시작하겠습니다. 398페이지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법 나와요. 근데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도 계속 나와요. 얘네 두 개 비교하는 게 13년도 서울에서 그때 또 두 번 시험 봤거든요. 4월, 9월 그때도 나왔고 15년도 서울, 17년도 12월 지방, 19년도 6월 지방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래적 리더십은 쉬운 말로 거래를 통해서 리더십을 펼치는 거죠. 거래를 통한대요. 그래서 2번 보세요. 부하들이 작업의 결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과업을 안수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부하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상을 해줘야지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간호사가 간호사들한테 어떤 이런 걸 제공을 할 때 이 간호사, 오정환 간호사가 나이트 빼주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풀데이를 해주는 게 더 좋아하는 건지 그걸 알고 어떤 거래를 하는 거죠. 너가 이걸 했을 때 내가 너가 원하는 나이트를 빼주든가 풀데이를 원하든가 이걸 해주겠다라고 제시를 해야지 구성원이 그 일을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하들의 노력에 대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이요. 눈에 보이는 보상, 보상에 대한 약속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면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잘 안 사줘요. 왜 스마트폰에 시간을 많이 해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때 마침 고장이 나갖고 스마트폰을 얘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있다가 제가 폴더폰을 사줬어요. 폴더폰을 사주고 그다음에 집에 오면 인터넷이 되는데 집에 오면 밤 10시에 인터넷이 스탑하게 만들었어요. 집에서 10시 이후에는 인터넷을 못 보는 거예요. 저도 불편한 거예요. 10시부터는 돈 내고 하는 LTE가 되지 집에서 하는 공유기 갖고 안터넷이 스탑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그다음에 뭘 하냐면 엄마 시험 끝나면 고3절 수능 끝나고 나서 제일 핸드폰 좀 많이 갔다면서요. 대리점. 그래서 최신 폰. 저도 걔가 그럴 생각을 했나 봐요. 수능 일주일 전에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바꿔줘요. 제가 그 전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9폰이 있었어요. 제가 6를 쓰고 있었는데 얘가 오래돼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있는데 얘를 일단은 학교 수시 여부 연락도 와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을 줬어요. 일단 6을 써보고 그다음에 네 학교 결과에 따라서 엄마가 바꿔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입이 있던 만큼 나온 거예요. 자기는 최신 폰으로 바꿔줄 건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썼던 6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 어때요? 수능 일주일 앞주고 뭐가 얼마나 등급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그건 네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끝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안 바꿔주시나요?